기다려놨다. 아, 장돔 가부네. 참격 갑니다, 여러분들. 아... 나 차 모르에라고? 프로토엑스 수동? 아니, 프로토엑스 수동이 있습니까? 이건가? 1가 오토고 M이 수동 아니에요? 맞죠? 자, 오판 3성 가겠습니다. 지녀는 특히 6발이에요. 야, 잠깐만. 아, 컨트롤 계속 눌러줘야 되네. 아, 프로토엑스. 아, 이거 10을 해. 잠깐만. 아, 오케이. 야, 이거 컨트롤 계속 눌러줘야 돼. 야, 아니면 이렇게 하자, 장돔 뭐야. 유브 없이 달릴게. 어. 유브 안 쓰고. 이게 맞는 것 같아. 일단 이대로 하고.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야, 잠깐만. 야, 잠깐만! Bea- 여기가 좀. 빨리 와서. 어우, 썰. 1대1 누구 안쓰고 수동차하니까 너무 느려 콧 콧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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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못써졌다 아니 자꾸 실수를 하냐 야 수동이야 나 아 수동이다가 두고 안쓰고있어 이따라 오지 끄있다 잠깐만 잠깐만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어 잠깐만 야야 잠깐만 와 이거 두부 안쓰니까 장난치면 안된다 진짜 2대1 자 마지막 트랙 와 코리아 서킷은 좀 아니지 않냐 아 코리아 서킷 너무했다 두부도 안나가는데 두부도 안나가는데 와 코리아 안들어져 긴장했다 아 아 아 왜 이걸 당냐 야 근데 두부장은 좀 아닌데 소또 안나가는데 두부의 중요성이 진짜 크네요 여러분들 두부의 중요성이 좋다 두부의 중요성이 좋다 두부가 안나가니까 뭔가 1,2,3 세뇌 즉 자 마지막 트랙 하자 가겠습니다 에이 그래도 마지막 트랙은 운동도 안해주겠지 트랫 노멀로 가자 깔끔하게 수고 노멀로 했는데 아직 땡큐 저기 땡큐 뱀 난데요 어? 잠깐만 어? 왜 그래? 어? 잠깐만 왜 그래? 어? 왜 자꾸 실수를 하지? 어? defensive Uhm?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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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귀엽게 자 300개 잘 먹고 갑니다 그 뭐시? 된장만네 중앙연승 기사라인의 최고 1등 마무리하고 이펄레이를 시청자 여러분 이같이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